북한이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오물풍선을 닷새 연속 살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북한에서는 이런저런 행사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풍선 때문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5월부터 우리가 당해온 피해를 돈으로 따지면 풍선 날렸는데도 우리가 한 1억 원 넘게 피해를 봤다고요? 네 맞습니다 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5월 말부터 17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쓰레기 풍선 도발이 잦아지면서 지붕이 파손되고 또 기폭장치가 터지면서 트럭 일부가 불에 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석 달간 재산 피해 총액이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경기 파주에서도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한 창고 옥상으로 북한의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불이 났는데 3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붕에서 발견된 기폭제로 인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창고 한계동 지붕이 불에 타서 8,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물풍선이 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피해가 큰 걸까요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풍선의 특징을 보시면 큰 풍선 봉지에 작은 봉지들이 모여있다가 위에서 터지게 되면 그것들이 비산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구양을 띄우거나 했던 그런 동행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좀 가능성을 두고 분석하고 있고 자 이거 지금까지는 재산 피해입니다만 이러다가 혹시 인명피해라도 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화재가 났으면 만약에 그 건물에 사람이 있었으면 인명피해까지도 지금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대응이 예상된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북한이 수해 때문에 좀 오물풍선이 조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해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됐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문자 봐주실 거예요 오물풍선 떨어진다는 문자 지금 계속 이렇게 오물풍선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은 북한이 물자 부족 때문에도 오물풍선을 마구 날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물풍선이긴 하지만 북한 쪽에서는 그 물자도 굉장히 귀한 물자거든요 비닐이라든지 그 안에 든 폐지 같은 것들이 사실 여기서는 쓰레기인데 북한에서는 그런 물자도 조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닐 수급이 조금 좋아진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인명피해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칫 먼저 격출을 하게 되면은 저기 기폭제가 달렸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군 당국에서도 지금 대응책을 신중하게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풍선을 거의 무슨 열기구 띄우듯이 엄청나게 큰 풍선 안에다가 또 작은 봉지들 이런 게 모여있다 보면서 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 없어요 도 sorry 왔다 도 보면서 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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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